아파트 윗집 주민이 하수구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아래층에 역류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란다 하수구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무개념 윗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어느 날 문득 베란다 쪽에서 의문의 악취가 풍겨와 확인하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는데요.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집 베란다 바닥이 온통 붉은 생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액체의 정체가 뭔지 도통 감도 안 오려던 찰나 배추잎, 미역줄기처럼 생긴 이물질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음식물로 추정되는 이물질들이 붉은 물과 함께 섞여 여기저기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A씨 집의 베란다 쪽에는 아파트를 잇는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윗집에서 하수구에 이물질을 버린 탓에 하수구 배관이 막히면서 A씨의 집으로 역류한 걸로 추정했는데요. A씨는 윗집들 중 누군가가 하수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거였더라며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더럽다. 대체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냐. 저 악취 어떡하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기 귀찮았나 보네. 집에 남의 음식물이 떠다니다니 최악이다 등의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네티즌은 저도 비싼 일을 겪어서 세탁기를 바꿨는데 2주 만에 또 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수리비 포함 700만원 청구 취지 공문 붙여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고 항의했었다며 대대적으로 난리치지 않으면 아래층 사람들은 두고두고 피해를 볼 거다라면서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